으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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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어? 되게 실패한데? 출발했습니다. 자, 일단 1레인 2레인 선수가 잠시 수춤을 하고 있고요. 2레인의 션과 3레인 한희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. 역시 한희 선수가 예전에 또 수영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발 차는 동작이라든가 이 스트로우디 선수의 준비가 좋아요. 어? 25미터 지점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션 선수와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고요. 자, 일단 한희가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고요. 이제 션과 유니의 2위 대결입니다. 결승장은 거의 다 아프고 있는 상황에서 exID의 한희 선수의 유니가 문화를 벌린다고 한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. 한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. 아, 나 다리. 이거 이거 잘못하면 다리 나간다. 네가 나 해봐. 내리부터 춤춰야 되는데. allow for a beat so big. 아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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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진지 정상인데? 자 3조 출발했습니다. 자 3레인의 김지원이 강력한. 자 3레인의 김지원이 강력한. 자 1위 후본데요. 자 거의 비슷하게. 자 입술을 시작했고. 자 발을 접기 시작합니다. 2레인과 3레인이 비슷한 위치. 자 발을 접기 시작합니다. 자 2레인과 3레인이 비슷한 위치. 자 2 3 4. 4레인이 조금 쳐지고요.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. 자 2레인의 한의 EXID. 어 많이 치고 올라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2위 싸움이 좀 친해지고요. 자 EXID의 한의. 어 압도적인 1위가 예상이 되고요. 자 2위는. EXID 한의. 자 2위는. 제가 남자니까. 제가 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제가. 알겠어요. 고. 진짜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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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이 안 봐준다 야 한이 안 봐준다 야 한이 안 봐준다 야 한이 안 봐준다 야 뭔데 한이를 봐줘 야 진짜 정정당당하게 져 자 설호 형이 먼저 자 팔을 져기 시작하고 자명으로 한이 어디까지 가니 좋아 한이 어디까지 가니 한이 나왔어요 자 비슷합니다 자 자명으로 거의 15m 정도를 자 턴도 비슷해요 자 턴도 비슷해요 자 턴도 비슷해요 자 이렇게 되면 비슷하면 오리발을 당하기가 힘들죠 자 막발에 한이 치고 나옵니다 자 막발에 한이 치고 나옵니다 자 한이 치고 나옵니다 야 뭐해 칼에 있는 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 한이 자 솔로 형 힘을 내봅니다만 한이 천천히 만져들어옵니다 만져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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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